크리프 우리 지금 숨늘로 봐주었고 itä 이거 이 판은 이기겠고 vào 이 심장 달달 눈들도 날 굴복시키자 아칼리 자식 매너 없게 잉라를 들다니 그럼 탑칼리 진짜 많이 한다 죄다 탑칼리 아저씨 그만 좀 때립시다 아저씨 그만 좀 때려 와우 왓호오우! 이게 솔랭이지 너무 재밌고 와 이게 끌려 와 우리 퀸트레드 투자 어서 뭐해 너 나 만나봐 나 너 만나면 진짜 가렌 미드 할 거야 말했어 내가 어느 라인에 걸리던 가렌을 한다 말했다 아 나 이 잘 못 썼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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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2.3.5.2.1 낼 수구 진짜 fail 오호우 아주 스무스하게 이겼구먼